200대 특집 2탄 솔루션입니다.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집 재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긍정하신의 가정은 가정 재정을 누가 맡고 계세요. 남편 버는 돈은 제 통장에 제가 버는 돈도 제 통장입니다.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나눠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. 일하지 않고 건물주가 돼서 아주 놀면서 살면 좋겠다.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고 꿈이죠. 그런데 분명히 망가집니다. 분명히 망가집니다. 이제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 아끼세요. 차라리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해서. 그럼 앞으로는 어떤 아이가 중요하냐. 바로 인격이에요. 성경적 인격이에요. 저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킹덤 캐릭터라고 합니다. 사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거든요. 맞아요. 마치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을 정말 저와 같은 어머님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눈이 반짝이시네요. 눈이 반짝였어요. 네.